이렇게 다섯 명이 제일 친한 친구들? 네, 동기예요. 여차저차해서 친해졌어요. 우리 요즘 엄청 쿨하다. 이런 얘기들은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. 어른 같아. 그럼 마흔인데. 뭐야, 너. 엄마 환장 파티 진짜 나이 마흔 못 싸우고 싶냐? 적당히 좀 해라, 적당히. 야! 네,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조영석. 유현석, 정성옥, 김대명. 전미도입니다. 유현석, 정성옥, 김대명. 아, 저희한테 주신구나, 너. 우리 가장 아쉽지. 근데 쥐를 그리는 그 의미가 뭐예요? 그리고 띠. 쥐띠 해. 뭐래가? 우리도 쥐띠 있나? 나 쥐띠야. 연석이 쥐띠잖아. 야옹. 갑자기 미션 하는 걸. 이게 아니라 하는 거야? 아니, 재밌잖아. 갑자기 미션. 재밌잖아. 야, 이거 완전 도발의 눈치인데, 이거? 연석이 쥐띠잖아. 어, 나 쥐띠야. 그렇지, 쥐띠야. 야옹. 야옹. 잘한다. 하트. 딱 시작할 때쯤 연석이가 나보고 내가 가위질 잘한다고 하니까, 옛날부터. 초등학교 때 가위질 잘했더니 하트를 형 그럼 잘라달래. 슬기로운 의사생활. 안 돼? 아, 그거는. 미국? 또 그 쥐라는 그 은희를 알고 있는데. 외국에도 띠가 있는 거야. 랩. 영아 잘한다. 이거 시우 같은 쥐이. 좀 위로 왔다. 오, 연속이 당연해. 봐봐. 잠깐만. 야, 경아, 이거. 어. 아, 실은 뭐. 뭐 한 것 같은데? 아, 잘한다. 아, 잘한다. 아, 잘한다. 야, 경아 너도. 어, 브릭. 귀여워. 아니, 잘한다, 형. 코를. 움직이실래? 배 안 굽네? 어. 작아진. 무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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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의 꽃. 야, 청사도. 배 안 굽네? 우리 간식 있나? 진짜 괜찮다. 간식 먹으면 될 거야? 아까 안 먹었지. 아까는 밥 먹었지? 배 먹으면 돼. 간식 먹어. 응? 간식 먹어. 저요? 저는 애진욕이 다 끝난 거 같아. 아, 진짜로? 진짜? 어, 그럼. 넷, 넷플릭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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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. 우와, 이거. 어, 너 이거.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신 넷플릭스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어, 저희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. 어, 재미있게 어,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네. 환자가 의사를 위로해. 의사들이 왜 장담할 수 없습니다. 아직 모릅니다. 더 지켜봐야 합니다. 이렇게 애매한 말만 하는지 알아요? 의사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하거든. 의사가 환자에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.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 말 하나밖에 없어요. 어떻게 해야 하자. ט